어! 형님 나오세요! 야! 부상토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도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다리를 왜 다치셨어요? 운동하다가 어떤 운동하세요? 공차다. 아! 축구하시다가? 축구 잘하시게 되겠다. 딱 축구 힘이네. 자! 오른손 잡이! 자! 이분은 쥐더라도 할 말이 있어요. 오케오케! 와! 근데 아니! 이분은 팔씨름을 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손수건을 두고 다니시네. 손수건! 어! 네! 아주 힘이 딱 세게 보이시네. 딱 이 체격이 너무 좋아요. 주베기 여러분들 원래 힘이 엄청 세요. 엄청 세요. 자! 박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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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진왕! 그게 뭐예요? 아! 그게 뭐예요? 이러는데요. 가수갑니다. 아! 가수! 오케! 잡으시고! 여친 비인지시네! 오케! 메디! 컷!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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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배우셨죠? 아니요. 아니요. 오! 아닌데! 이게! 위에 잡고 하는 거 다 아시네! 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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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와! 형님 잘한다! 오! 야! 형님 마셨다! 야! 우리 무지개 형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서른여섯 살! 아! 서른여섯 살! 우리 그 선배님! 어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선배님! 저 대구 수성구! 아! 대구 엄청 덥거든요! 대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현대 바닷가! 대구에서 오셨는데 부산에 뭐.. 뭐.. 매력이 있다면! 부산의 장점! 딱 오셨을 때! 딱 느꼈을 때! 시원해요! 시원하고! 어! 대구는 엄청 뜨겁거든! 시원하고 또! 바다가 있어가지고! 어! 박태흠 뭐! 어! 시원하고! 두번째! 두번째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누구랑 오셨습니까? 아! 여자친구가! 아! 여자친구랑 왔는데! 여자들이 많다! 알겠습니다! 혼자 가시겠네요! 아!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 손잡으시고! 오른손 잡으시죠! 자! 우리 왼손 여기 잡아주십시오! 여자친구 계세요! 이 형님은 이제 가슴 근육이 엄청나시네! 잡으시고요! 오케이! 자! 다시 다시! 아니 근데 이분은! 쪘쌈이거든요! 발 씨름은! 잠깐만요! 여기 두 분 다 여기 꼭지가 보여야돼요! 꼭지! 꼭지! 아니 그 꼭지 말고 이 꼭지! 아! 손가락 꼭지! 아! 정확하게! 우리 그쪽에 여성분이 입가리고 웃으셨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안 닫히게! 안 닫히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들리거나 빠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 놓치시면 안되구요! 오케이! 자! 손목 좋아요! 자! 준비! 아! 아! 시작! 아! 오케이! 스톱! 스톱! 파울이! 네! 파울이 여셨습니다! 아! 방금은 이 왼손 놓으시면 안되요! 예! 자! 한 번 더! 아! 근데! 엄청 세시네! 아! 이 분은! 기본적으로 세시고! 지금 이 분도 지금 세신데! 지금 이 분이! 이게! 키가 있고! 리치가 좀 비다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신 것 같아! 엄청 세요! 자! 손 잡으시고! 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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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살살! 또! 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거 금목이 서로 다쳐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금지가 돼있습니다! 따로 다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왕머리 형님! 40분 전부터 보고 계셨는데! 어! 계속! 저희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드디어 나왔네요! 네! 아! 형님! 굳이 염색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잘생겨보일라고! 오! 아! 죄송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손잡으시고! 그리고 이거 누구나! 이게 누구를 이길 것 같으면! 두 번 풍 풍! 이렇게 쳤고! 이런 행동하지 말고! 서로 다쳐서! 지금 몇연승이시죠? 네? 몇연승? 2연승! 지연승이시죠? 10연승! 아! 제가 해드릴게요! 10연승하면은! 상금 있는거! 네! 오케이! 손잡으시고! 자! 두 분 다! 손가락 꼭지가 보여요! 오케이! 잡으시고! 여기 손가락 꼭짓만 보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손목! 오케이! 준비! 시작! 오! 오! 아! 우리! 오랑머리 형님! 이러면 손가락 다칠거 같아가지고! 오! 야! 아! 친구분! 아! 친구의 복수! 오케이! 자! 이거 놓치시면 안됩니다! 이거 들리거나 이거 빠지시면 안되고! 오케이! 철봉 남캐님이 부럽대요! 여자친구 이쁘셔서! 여자친구 이쁘셔서! 여자친구 이쁘셔서! 아! 오! 이제 여러분들 담색증은 끝났거든요! 마이클! 네! 자! 오케이!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손목!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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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 괜찮아요! 아! 아!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지요 형님! 아! 근데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분은 하나도 안배웠다고 하는데! 진짜 뭐! 다 할 줄! 다! 하시는거 같은데! 다리 기술만 안쓸 뿐이지! 다 하시네! 오! 오! 예! 맞습니다! 오! 아! 근데 한번 해보시는거 같은데! 지금 이 분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세신거 같거든요! 네! 이게 서로 안다치게 좀! 아! 저는 힘이 약한데! 손이 묵직하네! 엄청 묵직해요! 요거 놓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이거 들리거나 빠지시면 됩니다! 네! 3초! 형님! 형님! 이거 들리시거나! 이거 빠지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살살! 안다치도록! 자! 여기 손목 조금! 준비! 시작! 자! 안다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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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세네! 자! 우리 형님한테도 박수 한번 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형님! 오연승입니다! 네! 네!